도움이 굉장히 멀문데 아저씨, 그 순간을 못하고 기억하다가, 중간 출애가 또 예전하게 잘 못하는 게 때문에 배가 걸리네요 우리 첫째부터 현재 의원님 스타일이 다른데요? 네 네 기억을 좀 더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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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지나간 걸 아름답잖아 슬픔은 또 하나의 아름다움 추억은 추억으로 주문하잖아 이별은 또 하나의 시작이지 어쩌면 역시 우리 젖어오겠지 금요일 오후는 비워야 해 난 넉넉한 마음으로 참 마시리 감사합니다. 어느 분이 박수 치셨어요? 감사합니다. 7번 테이블에서 치신 것 같죠? 그쵸? 7번 테이블에 계신 저쪽 끝에 테이블에서 아까 제일 먼저 치신 분이 어느 분이셨어요? 박수 쳐주신 분? 네, 7번에서 하신 것 같아요. 아닌가요? 막간을 이용해서 또 우리 여기 오빠가 먼저 쳐주셔서 그러면 네, 5번 테이블에 하겠습니다 나초 서비스 좀 드릴게요 네, 5번 테이블에 아까 7번에서 치셨는데 그쵸? 7번도 드리고 5번도 드립시다 7번, 5번 네, 나초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제가 멀리 계셔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안녕하세요, 가수 김대리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 조금 늦게 올라왔어요 안주 만들다가 그래서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은 먼지가 되어 부르신 이윤수씨의 아주 오래된 곡인데요 금요일 오후는 비워두게나 라는 곡 전해드려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원래 평소에 금요일은 이 시간에 막 거의 만성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네, 오늘 그래도 이만큼 채워주신 것도 감사하게 오늘도 하루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곡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용지에 적어주셔도 되고 자리에서 편안하게 신청곡 주시면 듣고 싶으신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9